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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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가? 나 소프트어잖아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잖아 퀴즈 탱크랑 같이 있어 탱크랑 도시리야 나 왜 말이야 나? 리얼 크레이서네? 여전히 누구 갈까? 아 나 그거 타고 있었는데 하시스톤 카드 소리도 똑같네 응 똑같애 말 어디가지? 제트 렝모나 여기는 위쪽으로 여러명 가야되는거 같애 아래 몇명에 아 여기 중간에 여기 뭐 생길거야 아마 어 그거 생기는데 그거 먹어야돼요 그거 먹으면은 대포 발사하거든요 잡음 위쪽에 갔는데 위로 술잔 죽지마시구요 님덜 여기 나오지않나 제일 처음에 뭐? 스킬 까먹었다 도연하게 하는거랑 기절시키네 꼬레트 사망 그만가 꼬레트 이거 마나 너무 이거 왜 다 위로와 왜 다 위로와 생각이 왜 왜 다 위로온거야 아래를 덜고 가야지 마나돔은 너무 좋은데? 에헤헤 밑에있는거 저거 먹고와 먹고오라고다 이거? 여기 또 뭐가있네 나 여기서 가만히 가 미드가 나 상원자치 미드가 하라고 나 특성 나 특성 나 특성 나 특성 어디있는데 아래로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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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트레이서인데? 음 나 나 나 지켜줘 나 나 여기 돈 넣으러 갈거야 여기 미드에 세 명 있음 나만 딱 넣으면은 끝난다 나 나 나 애들 이제 올라가요 다시 가볼까? 다시 가볼게? 네 케일 우주님이에요 치유의 숨을 나 좀 지켜줘 빨리 네 이쪽에서 가서 싸워 죽여 이번에 죽여 얻을까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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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나 돈 넣는다 어 네 넣어요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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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트님 막아줘 레트님 아무것도 하네 여기 나 도와줘달라고 여기 쟤 죽여 뒤에 레이 나왔다 후자 이거 밑에 먹고 그 다음에 웨이브 끝나고 밑에 먹고 이제 한번 도망으면 이거 먹어요 오 얘도 뭐하는 애냐 나를 아무도 안 지켜줘 넣어야 되는데 이것만 넣으면 촉감 발사할 수 있어 먹었다 나 계속 밀어? 나 마나가 없어 아 아 나 이걸 이걸 잘못 만들었는데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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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이거 안싸워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안죽 이거 먹어야 돼 상대 돈 넣었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돈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알아? 머리 위에 떠요 사막이 인배 미식 상대 다운 넣었다 와 뭐야 이상한 포탑 탑인가 둘ечки 채원 한 번 저기 가운데 넣어줘 아 이거 돈 생겼따 돈 생겼따 돈 생겼따 밤 다 생겼다 밑에꺼 부터 먹어요? 뭘 해야되는거야? 나 5원 생겼네 먹고? 이거 뭐하는거에요? 돈 누가 많이 먹으나 하는거야? 위에꺼 위에꺼 넣어요 여기다 여기다 돈 넣으면 되는거야 넣어요 지금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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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테님 조심 넣었다 레게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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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는 못넣냐고 림은 지금 제가 넣어가지고 꽉 찼어요 잘했습니다 뭐야 죽갈래 독성 찍어야 되는데 어 죽겠다 지아랄래 왜 안먹어? 지궁에 소풍 모양이래 이거 만화 어디서 채워? 우물 없는데? 우물이 계속 있는게 아닌데 우물 없으면 만화 못 채워요? 몰라 이거 다시 챙겼다 이제 돈 넣을 수 있어 난 왜 돈이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안했어 우물이 그런거다 지켜줄게 돈 넣어봐 어머어머어머어머 이거 위에 뭐 먹는데? 잘 맞췄다 나도 안되는거 아니야? 나도 저거 필요없어 이해중이한거지 안돼요 안돼요 맞지마 어 조심해 피라는거 있냐 우지야? 네트님이 5원 넣었다 우리 돈 좀만 더 넣자 물? 난 더 넣었어 금화 캠프 난 너무 물 없어 여기 애들 잡으면 그만 나와 근데 넌 안먹어도 돼 내가 먹고 넣을게 기록력이 좋으니까 먹자 따라와 서있었는데 아 서있습니다 이것도 밑에 저거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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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여기 두 명 있다 저 팀 두 명 아래 우리 롤에서 달려온다는 실력들 맞아 롤에서 달려온다는 무빙 무빙도 막 다해 어 나 스킬 잘못 찍은거 같아 이거 궁극기구나 이거 이거 어둠의 장막 제가 반납할게요 음 나 2원 있어 어 뭐야 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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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못생겼다 레즈님 이거 막자 나이스요 뭐야 아 뭐야 너 왜 왔어 몰라 모르겠어 뭐지 왜 왔어 아 벌써 가실 수 있어 어 저게 누 시간 여행 있어 그래 은니스 다 그 시간 여행 하고 온거에요 참 시가 여행 쿨타임 20초야 나 힐 개 많이 찼봐 이거 만들어야 돼 좋아 좋아 레알 트레이스 하는 거 같아 이거 범위가 왜케 넓어? 스킬 범위 짱 넓네 그런 캐릭터인가보수 아아 붕이 뭐였더라 자기가 몰라 여기 슬슬 견제합시다 형대 너 올려 하는 거 같아 아래 아래 싸운다 아래 아래 싸우자 암살 들어갑니다 묶었어 묶었어 뭐야 와 얘들 왜케 안죽냐 아 공챌거 으아 돌진 와 뭐야 으아악 라이브 잘한다 가규야 다 죽여 나이스 가규 돈 넣어 가규 돈 넣을 준비해라 여기 적팀에 돌아먹었다 왜 아우 아파 아파 집 갈래 일단 공격이 확률로 생깁니다 나 왜이렇게 잘하네 희잘비 희잘비 희잘스 희잘스 상자 떠나 상자 위에꺼는 좀 무리가있고 아래꺼 시켜드로 내가 닌자 할게 가규야 아아아아아아 다 먹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되게 신나보여 막 어 뭐야 아 하나 만들어 왔네 다 먹은 줄 알았는데 어디갔지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아 내가 먹었는데 여기 적들에 간다 여기 적들에 간다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무조건 빼 아 이거 유동하면서 스킬 쓸 수 있어서 좋다 아 아 위험해 위험해 아아 들어가야겠냐 뭐야 빠샤 습탄 오졌고요 오지는 누구 나이스 자폭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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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넣어 돈 넣어 돈 넣어 아 돈 넣어야 되지 응 고클릭하면 돼 와 완전 많이 넣어 아 아 나 디딜 땡기다 나 동지했어 갑자기 나이스 우리 맨 위에 있는 거 이거 먹죠 오세요 님들아 맨 위에? 맨 위에? 앵무아 힐 좀 줘봐 오케이 나 올라간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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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쿵쿵탕탕하게 이거 맨 위로 오세요는데 형들 위로 오네 형들 위로 오네 형들 위로 오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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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케사다르 지원가 주제에 내가 먹죠 아니 좀 늦었다 애들 다 나왔네 안 오네 나 크롬 얌살됐어 그레이스 안 오네 위로 오자고 형들 속도가 되게 빨라지 적하나하게 탄창 못 사용시 추가 피해 나 올빼미 공격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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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지 얘네 힐러처럼 쓰는 거라서 힐 힐 되는 능력 올려주면 무조건 좋을걸? 음.. 네 말아서 찍어 님들 돈 돈 이제 16원이 물이 넣으려면 네 저 저 7원 낼게 여기 누가 돈 1원 벌었는데 여기 애들 적재들있다 나 저가도 못 여기 어어어헉 생물이아 거기 위험해 보이는데 모르겠다 후드있다 오오오오오오올리 올라오 벽 깜짝 벽 깜짝 나이스 이거 내는 거 아니야 이거? 내고 있는 거 같은데? 왠지 내고 있는 거 없거든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아래에 아래에 보인다 어 이거 피해 피해 궁극기야 더 멈춰 궁극기 궁극기 어 조심해 조심해 쟤 센내야 쟤가 사기래 갈짜로 잡았다 가게 다 죽이자 다 죽이자 다 죽이자 뭐야? 오 이것도 쎄다 미니언이 도도종 이거 뭐야? 어우 하부 이거 이거 억지겹찌기 우리 돈 넣으면은 이런 아직 멀었지 1,2,4 지금 있는 거 다 넣으면은 상자 까고 지금 있는 거 다 넣으면 되겠는데? 내가 위에 까 꼬렛길 어디에 이렇게 오진다 왜 개만이차 이걸로 타 돈 넣으면 되겠다 나 됐어 나 준비됐어 자기 돈 얼마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이디어 밴드잖아 나중에 아 와 근데 상대편 레벨 40레벨 4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거야? 뭐 구멍님이 잘해서 그럼 호시도 잘해서 그래 나도 잘해 쟤네 우두머리 먹는 거 같은데 우두머리 쪽으로 그냥 바로 가요 알겠습니다 12시 쪽으로 오래요 네 일단 간 좀 봐요 쟤네 우두머리 배 빵친다 쟤네 우두머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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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간다 나 안친다 쟤네 아고 나 빨리 빨리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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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 10호 있었는데?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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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썼어 복 썼어 소렌님 살아야 돼 나 복 썼어 으아 죽을 뻔했다 어 위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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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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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렌님 제가 살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크롬이의 딸에 나이스 이쪽으로 못 튀겠지 까지 호피 재밌다 어 밑으로 쭉 밀죠 뒤대로 흥밀으면 이겨요 지금 막 쟤네들 막 야 쟤네 부캐 아니냐 막 레벨이 3인들 말이 되냐 각은 그 캐릭터 되게 세다 뭔가 재미지가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얘가 긁으면 사라지는데 애들이 어 늑대인간 뭐이죠 뭐죠 아 오우 아 이거 여기도 스마트 캐스팅 있나 시프트 누르고 나 궁 있어 나 궁 있어 히어 궁 쓰는 것 같아 못 쓴다 못 쓴다 가자 미니언 아니 아니 병 용병들아 우리 우두머니 먹으려면 여기로 오세요 님들 여기로 바로 오세요 스킬 쓰면은 차 내리는구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20레벨이야 벌써 5렙 차이 난다 헐 저 와있음 오케이 나도 왔음 쳐 땡문아 호주 너가 땡이야 호주 너가 땡이야 네 이거 피해 이거 피해 아 내가 맞았네 아 그럼 누구일지 아 뭐야 적군인줄 알았네 잡으면 어떻게 돼? 이거 내가 우리팀 돈도 준다 말 잘듣겠답니다 우리 여기 밑에 여길로 가자 여길로 여길로 여기 투자캠 부터 제대로 했어 이거는 뭐야? 일단 크롬 있다자 와우 각은 11원 있어 돈 짱 많아 안 돼 그냥 밀면 돼 나 간다 오케이 werk 시작 일상 íd 끝 나를 뒤에 chains 자DP 진 vol 세가 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